국내 마약유통 핵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일당 40여 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는데요. 일당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필로폰을 들여온 뒤 개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현장에서 빼앗은 필로폰만 700g, 2만 3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. 거래금액으로 따지면 5억 원가량인데요. 경찰은 이외에도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 양이 수백 kg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